안녕하세요. 서울시항의 온라인 콤미공, 클래식음악 연구가 장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저희가 낭만주의 작곡가들의 관계 중에서 동료적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쇼팽과 리스트, 그리고 슈만과 멘델스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요, 그와는 조금 결이 다르게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또는 때로는 정말 라이벌로 그런 구도로 있었던 작곡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런 또 라이벌 관계가 굉장히 재밌죠. 그렇죠. 사실 이게 동료와 라이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때의 동료가 라이벌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라이벌이었다가 또 전략적인 동지가 되기도 하고 정말 동료와 라이벌은 한끝 차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니,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동료로서 하하 웃으면서 사이좋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당장 서울시양에서 다음 달부터 콘미공을 두 분 중에 한 분만 진행하십시오. 이러면 또 이게 문제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런데 낭만주의 이전에 고전주의 시대까지도 여러 라이벌들이 존재했었죠. 그런데 이전의 라이벌 관계가 정말 그 작곡가 개인의 차원의 문제였다면 이 개인이 얼마나 뛰어나네 혹은 저 개인이 더 뛰어나네 하는 그 개인의 차원에만 머물렀다면 고전주의 시대를 지나서 낭만주의 시대에 와서는요. 그 작곡가 개인을 뛰어넘어서 그 작곡가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팬들에 의해서까지도 영향을 받았거든요. 팬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팬덤이라는 것, 이것이 결국은 또 경제적인 것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낭만주의는 또 경제와는 깨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고 자꾸 이제 공연장은 커지고 어떤 공연 흥행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게 자꾸 돈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팬덤들이 커지면서 자꾸 이 라이벌 관계가 좀 부추겨진 듯한 그런 느낌도 강한데요. 네, 오늘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라이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찐친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쇼팽과 리스트 네. 이분들은 정말 친한 친구였죠. 맞죠. 진짜 친친이었는데 뭐 커플 데이트도 하고 서로 또 여친들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굉장히 콘서트도 같이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공유점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쇼팽과 리스트야말로 진짜 라이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 사람 다 최고의 천재성을 가진 음악가들이었고 피아니스트로서도 당대 최고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서로를 존중했고 그러고 보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쇼팽과 리스트 진짜 친친이었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였고 두 사람이 서로 커플 데이트도 하고 네. 여친들을 서로 소개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도 또 공연도 함께 하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친한 친구였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진짜 이 둘이야말로 진정한 라이벌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시대를 살기도 했고 그렇죠. 나이대도 비슷하고 그러면서 또 최고의 천재 피아니스트로서 공유하는 분야가 있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보면 라이벌이야말로 서로 공유하고 공통점이 있어야만 진짜 라이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스포츠에 있어서도 서로 종목이 다르고 뭔가 전혀 영역이 다르면 그게 라이벌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연아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라이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였잖아요. 그렇네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라이벌의 구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사는 지역, 활동 지역, 그리고 나이, 동시대 인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들이 주력한 장르도 비슷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한 의미에서 드비슈와 라벨만큼 이렇게 라이벌이 될 만한 그런 모든 조건을 같이 공유할 만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 싶은데요. 이야, 드비슈와 라벨. 진짜 프랑스의 대표 작곡가 하면 드비슈와 라벨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그렇죠. 이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좀 약간 잘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학연 면에서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 둘 다 모두 파리 음악원 출신이죠. 아니 근데 파리 음악원 출신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 당시 프랑스의 대표 작곡가들 다 파리 음악원 출신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무슨 동년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같은 동년배로서 이렇게 라이벌 구도를 형성한 것도 아닌데 저로서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드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둘은요. 모두 작곡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처음에 피아니스트로 시작했다는 이력이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드비씨를 생각하면 앙팡 대립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라벨에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통의 권위에 맞서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업법을 만들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공통점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야 이런 진보적인 학생들이 항상 권위적인 교수들과는 대립각을 세우는 게 또 음악사의 아주 재미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작곡했던 양식도 굉장히 겹치는데요. 특정한 시기 그러니까 1900년부터 1918년까지 이 둘 모두 피아노 음악 장르에 굉장히 주력을 했던 시기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둘이 활동했던 이 문화적인 근거가 바로 벨 에포크 시대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정말 벨 에포크의 특수를 제대로 누렸던 그런 작곡가라고 할 수 있죠. 이 벨 에포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라는 나라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도 7월 혁명, 2월 혁명 등 수많은 정치적인 동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동요들이 다 해결이 되고 또 그야말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난 1914년 이때까지 문화적인 태평성대를 누리던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시기에 만국 박람회도 파리에서 열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알게 된 것이 에펠탑 그리고 이 당시에 뭐 그랑 빨래라던가 뿌티빨래 이런 건축물들도 세워졌고 또 파리의 세르강에 수많은 다리들이 있지만 알렉산드르 3세의 이 다리가 참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벨 에포크 시대에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정말 정치적으로 평안하다 보니까 프랑스의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문인들도 많이 나왔고요. 화가들도 많이 나왔고 음악가들도 많이 나왔고 또 이들 간의 교류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이야 설명만 들어도 너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더 있어 보이는 얘기를 한 가지 드릴게요. 상징주인 시인인 보들레르가 한 말입니다. 제가 인용구를 읽어드릴게요. 화성은 색채이론의 근간을 이룬다. 멜로디는 색들의 조합이다. 정말 시인이지만 음악에 대한 깊은 조회가 드러나는 구절인 것 같아요. 너무 고급집니다. 너무 근사한데요. 이런 위대한 시인의 작품이라면 그 어떤 작곡가라 한들 거기에 곡을 붙이지 않을 수 있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드뷰시의 음악을 떠올려 보면 피아노 모음곡 판화 거기에 탑 이런 곡들을 보면 동양적이고 다시아적인 음계와 조성 이런 것들을 쓰는 굉장히 다양한 음계를 구사했던 작곡가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죠. 드뷰시 같은 경우는 온음음계로도 유명하지만 오음음계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 오음음계라는 이 소스를 어디서 얻었냐 이게 바로 또 벨 레포크와 관련이 있어요. 네.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을 때 인도네시아 가멜란 음악을 듣고 그 음악에 큰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드뷰시도 그렇고 라벨도 그렇고 둘 다 이 같은 박람회에 참여해서 같은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음음계라는 이런 음악적인 소재도 이 둘의 음악에 고스란히 녹게 된 것이죠. 야. 그러고 보면 진짜 이 사람이 특히 예술가는 무엇을 보았느냐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느냐 이게 정말 그 작품 세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 드뷰시와 라벨에게 그 누구를 만나느냐 이 누구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바로 에릭 사티입니다. 전 사티하면 정말 할 말이 많죠. 이분도 앙팡 테리블이죠. 시대의 반항아인 데다가 정말 그 반골기질로 충만한 이런 음악가였는데요. 드뷰시와 라벨 이 둘 다 사티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또 폴 베를렌나든가 아니면 스테판 말라르메 이런 상징주의 시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드뷰시와 라벨을 인상주의 작곡가로 분류하기 때문에 아 이것이 인상주의 미술하고 연관이 있나보다 라고도 생각하시지만 실은 드뷰시는 굉장히 단호하게 나는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나에게 영향을 준 것은 상징주의 시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았나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드뷰시 음악을 들을 때 굉장히 모호함을 많이 떠올립니다. 아 그렇죠. 손에 뭔가 잡히지 않는 그 아스라는 뭔가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상징주의 시인들이 추구하던 바였어요. 그 모호성. 언어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 직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굉장히 피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모호하게 말하고 때로는 그 모호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할 정도로 이들이 추구하던 것이 그 언어의 모호성이었는데 이것을 고스란히 드뷰시와 라벨이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당시 파리에는요. 많은 러시아 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림스키 코르샤코프라던가 무스르그스키 보로딩 같은 이런 러시아 작곡가들 또 그들만의 색깔이 있잖아요. 또 그런 음악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호성이라는 것이 사실 드뷰시의 특징. 그게 어떻게 보면 작곡가의 의도다. 라고 본다면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낭만주의의 라이벌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처음에 드뷰시와 라벨 인상주의 음악가들로부터 이야기를 문을 띄우게 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인상주의는 낭만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거긴 하지만 사실은 이분들도 뼛속까지 낭만주의자로서 성장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내면에는 낭만주의자로서의 어떤 본능이 살아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론 코플랜드가 드뷰시에 대해서 평을 할 때 드뷰시는 내면적인 낭만주의자다. 사실 그 안에는 낭만주의적인 어떤 본능이 꿈틀대고 있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상징주의의 이 모호한 문학 그러니까 문학과 음악이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낭만주의적이다. 인상주의는 낭만주의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낭만주의에서 아주 흥미롭게 다룰 수 있는 작곡가들이라서 드뷰시어 라벨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드뷰시어 라벨 지금까지 들은 얘기로만 보면 오히려 공통점이 더 많은데 저 같은 사람들은 또 라이벌 구도로 막 치고 박고 싸우는 거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더 많아서 이 드뷰시어 라벨이 어떻게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네요. 그렇다면 이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여기서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볼까요? 좋죠. 네. 드뷰시에게는요. 하울 바르닥이라는 양아들이 있었습니다. 좀 떠오르지 않으실까요? 아! 바르닥!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낭만주의의 막장 드라마 시간에 말씀드렸던 드뷰시의 부인 나중에 부인이 되는 엠마 바르닥의 아들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 엠마 바르닥의 아들과 라벨이 같은 클라스에 있었어요. 서로 친구지간이었는데 라벨에게 자신의 양아버지를 소개시켜준 거죠. 네. 그런데 이 당시 드뷰시는요. 벌써 파리 음악계의 거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목시네우 전주곡이라는 작품이 종전히 히트를 치면서 문화계의 거물로 알려지던 시기였고 라벨도 라벨이 드뷰시보다 13살이 어리거든요. 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아! 내가 따라가고 싶은 모델이다 라고 생각했을 정도였거든요. 이야! 그야말로 나이도 그렇고 친구 아빠지 않습니까? 라벨에게 드뷰시는 친구 아빠인데 존경하는 친구 아빠로서 굉장히 좋은 관계로 남아있었을 것 같은데 이 이후에 라이벌이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라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열렬한 드뷰시 지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드뷰시를 따르던 사람을요. 레 드뷰시스트라고 불렀어요. 드뷰시스트! 네.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드뷰시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라벨도 드뷰시에게 굉장한 호감이 있었고 반대로 드뷰시도 젊은 라벨에게 굉장한 호감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라벨이 귀로 듣는 풍경이라는 작품을 발표했는데 이 당시 음악계의 평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방가르드하다라고 했지만 드뷰시가 나는 이 곡에 너무 관심이 많다. 이 곡에 대한 악보를 내가 한번 받아볼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정도로 라벨의 음악이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아니 자꾸 들을수록 점점 궁금해져만 가네요. 그렇죠. 도대체 그럼 언제 이분들이 라이벌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 이제 드디어 선생님 나와요. 자 그러면요. 라벨의 초기작 중에서 스트링 퀄텟 그리고 연가곡 세에라자대 그리고 거울이라는 작품을 보면요. 드뷰시의 흔적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 라벨 드뷰시를 카피했네? 라고 꼬리표를 달기 시작한 거예요. 아 자존심이 좀 상할 법도 한 거죠. 그렇죠. 특히나 이 당시 음악평론가 랄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르 떵이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벨의 세에라자대는 마땅히 존경을 해야 되나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될 드뷰시에게 위험한 영향을 받았다. 라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벨 같은 경우는 아니다. 우리 젊은 작곡가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우리 선배 작곡가들의 곡을 우리가 열심히 필사하고 공부하면서 우리들만의 스타일을 발전시키지 않느냐. 드뷰시도 나에게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다. 실제로 내 작품의 물의 유인은 리스트의 에스테 별장의 분쇄 영향을 받았고 또 나의 피아노 콘체루토 G 메이저는 모짜렛의 영향을 받았다. 나는 드뷰시를 카피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라이벌이 어떻게 형성됐냐면 결국은 언론에 의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표절과 이러한 것들로 엮이면서 이 둘의 이미지가 타격을 입게 된 거죠. 참 이런 얘기하기는 좀 모합니다만 항상 싸움을 붙이는 건 음악평론가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과 팬덤이 이런 불편한 관계를 부추겨가지고 하나의 가식거리로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평론가 말씀하시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랄로라는 사람을 조금 더 깊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르똥이라는 잡지에 이런 글을 실었어요. 하벨의 르드비시즘. 그러니까 라벨과 드비시즘이라는 이런 글을 실어서 계속해서 라벨과 드비시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라벨의 작품에서 드비시의 흔적이 보이는 그 부분 악보들을 보여줌으로써 이거 봐라. 라벨은 분명히 표절을 했다. 이렇게 자꾸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언론에 이렇게 노출을 시키니까 라벨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둘이 정말 불편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요. 라벨만 공격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실은 드비시의 작품도 라벨을 닮았다. 라벨의 이러이러한 작품을 보면 드비시의 작품에 나온 이런 똑같은 부분이 나온다 해서 서로가 쌍방간의 서로 표절 의혹에 휩싸이게 됩니다. 참 이런 거 보니까 이게 100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별반 다르지 않구나. 요즘 유튜브에 만연하고 있는 사이버레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동시대 작곡가들 더군다나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진 예술가들이면 서로 어울리고 토론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사한 작품들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일 텐데 그렇죠.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바로크 시대 음악들, 바로크 시대의 무명 작곡가들 음악 들려주면 이게 비발디 곡인지 누구 곡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 비슷하게 들리죠. 굉장히 그 시대의 양식에서 뭔가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걸 가지고 이 평론가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악의적으로 뭔가 이렇게 라이벌 구도를 만들면서 이 작곡가들의 실질적인 관계까지도 어그러지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네요. 네. 근데 정말 설상가상으로 가뜩이나 이 둘의 관계가 껄끄러운데 더 껄끄러운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네. 아까 스테판 말라르메라는 상징주의 시인을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 시인이 새로운 시집을 편찬을 했는데 드비시와 라벨 모두가 이 시인을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했던 터라 이 시집을 보자마자 아 내가 이 시집에서 몇 곡을 골라서 작곡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아플사 이 둘이 고른 시가 겹치는 거예요. 편의상 제가 1, 2, 3이라고 칭하게 되면 먼저 라벨이 말라르메측하고 상의를 해서 1, 2, 3곡을 편의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드비시가 공교롭게 이 1, 2를 같이 골랐는데 중요한 건 라벨보다 먼저 출판을 한 거예요. 근데 작업을 마친 건 라벨이 먼저였거든요. 그리고 법적인 절차도 다 마련해 두었고요. 그러니까 이 말라르메측에서는 우리는 드비시한테 라벨에게 1, 2를 먼저 줬기 때문에 3만 출판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드비시가 출판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껄끄러운 관계를 뒤에서 누가 조정을 했느냐 바로 라벨입니다. 라벨이 말라르메측에 그러면 이러이러하게 하도록 출판을 하도록 허락을 해주십시오 하고 이것을 봉합을 지었죠. 라벨 그 사진 보면 정말 신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잖게 생겼죠. 정말 신사다운 분이었군요. 라벨이 어떻게 보면 드비시에게 호의를 베푼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드비시의 음악에 존경과 찬사를 지속적으로 보냈고요. 드비시의 음악이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편곡하고 이런 개작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비시의 사라방들을 오케스트라로 편곡을 했고요. 그리고 녹턴과 목시네오 전주곡을 투피아노로 편곡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드비시의 초기 피아노 곡인 스티리아의 타란텔라의 춤곡이라는 곡도 오케스트라로 편곡을 했습니다. 게다가 아까 드비시가 새로운 부인을 찾아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엠마 바르닥이라는 여인. 엠마 바르닥 스캔들. 그런데 이 엠마 바르닥 이전에 드비시 원래 부인의 경제적인 원조까지도 해준 사람이 바로 라벨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라벨은 드비시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하고 본인은 드비시와의 관계가 전혀 변함이 없는데 이게 결국 언론이 부축여서 두 사람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갈라서게 만든 참 안타까운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진짜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팬덤이라는 거. 옛날에 H.O.T하고 잭스키스. 그렇게 팬들 사이에 대전도 벌어지고 이랬습니다만 사실 H.O.T와 잭스키스 멤버들끼리는 서로 친교가 있고 나중에 활동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예나 지금이나 이런 라이벌 관계 언론과 팬덤이 만든 라이벌 관계라는 건 참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금부터 이제 등장할 음악사의 라이벌. 이제 선생님께서 프랑스의 아주 우아한 라이벌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독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치 감이 오는데요. 그렇죠. 음악사에 있어서 라이벌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그너와 브람스가 되겠습니다. 아마 바그너와 브람스의 대립관계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음악가들의 라이벌 관계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이라든지 팬덤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라이벌 구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의외로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바그너 브람스 사이에 있는 그 인물은 바로 칼 타우지희라는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분은 리스트가 가장 아꼈던 애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천재적인 분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1858년에 그러니까 10대 때였죠. 스위스의 찌리희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1858년이면 바그너가 스위스에 살고 있을 때였죠. 한창 막 트리스탄과 이돌드 이런 거 작곡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바로 리스트가 소개장을 써서 젊은 아주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를 소개할 테니까 라면서 찌리희의 바그너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바그너는 타우지희의 어떤 연주를 듣고는 너무 감동해가지고 음악가로서도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피아니스트로서 그의 연주는 나를 전율케 한다. 바그너가 사실 남 칭찬 별로 안 하는 분인데 이렇게까지 칭찬을 한다는 거는 정말 바그너가 타우지희의 재능에 얼마나 감동했나 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당연히 타우지희도 바그너가 이끌고 있는 그런 새로운 음악, 그런 운동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우지희가 몇 년 있다가 1862년에 빈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브람스하고도 친교를 나누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바그너와 브람스 사이에 모두 균등하게 친교를 나누었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브람스도 사실 신경 쓰이죠. 바그너의 음악이라는 게 전 유럽을 휩쓸고 있으니까 과연 이 음악은 어떤 것인가? 라면서 타우지희하고 타우지희만큼 또 바그너를 잘 아는 사람도 잘 없으니까 종종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브람스와 바그너가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당연히 이게 타우지희가 중간에 주선한 겁니다. 바그너는 1864년 무렵에 그 이전부터 1863년 말부터 9개월 동안 빈 근교의 펜찡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이 마이스터징어, 유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를 계속 가열차게 지필하고 있었는데 1864년 2월 7일 브람스가 타우지희의 소개로 바그너를 방문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브람스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바그너 앞에서 바그너에게 자기가 작곡한 핸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후가 이런 곡들을 막 이렇게 연주하면서 바그너에게 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그너는 너무 훌륭한 연주이고 훌륭한 음악이다 라면서 칭찬을 했지만 사실 뒤돌아서 가지고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타우지희라는 사람이 브람스와 바그너의 만남을 주선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바그너와 브람스 사이에 거의 몇 안 되는 연결고리 유일한 연결고리가 칼 타우지희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지금 쭉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들어보니까 왠지 이 연결고리, 타우지희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사고 아닌 사고를 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바그너가 1860년경에 타노이저 서곡의 개정작업을 하게 됩니다. 파리에서 연주회를 하게 된 거죠. 젊은 시절 파리에서 그렇게 성공하고 싶었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서륙을 하겠다. 그러면서 파리에서 타노이저 서곡을 아주 장대하게 확장하게 되죠. 이게 파리판입니다. 그래서 이 연주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바그너가 타우지희를 총회하니까 이 바그너가 타우지희에게 선물 줄게. 이러면서 자기가 쓴 이 파리판의 타노이저 서곡의 베누스베르크의 아주 활락의 음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악보를 타우지희에게 선물한 겁니다. 엄청난 영광이네요. 그렇죠. 엄청난 영광인데 타우지희는 또 참 타우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바그너 성격을 알면 이런 일을 했어서는 안 됐는데 브람스, 절친한 친구인 브람스가 악보 수집이 취미라는 것 특히 그 자필악보 작곡가의 자필악보 아주 희귀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는 걸 알고는 브람스, 나 바그너 선생님한테 이 아주 희귀한 악보 받았는데 선물로 줄게. 해가지고 이걸 브람스가 가지게 됐습니다. 별로 악의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별로 악의는 없었는데 어쨌든 그냥 친한 친구니까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바그너의 악보를 제일 절친인 브람스에게 선물한 거죠. 근데 나중에 1871년에 이 칼타우지희가 안타깝게도 29살의 젊은 나이로 요저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찌어찌 이제 타우지희의 유물을 정리를 하다가 바그너가 이제 생각한 거죠. 내가 옛날에 그 자필악보를 타우지희에게 선물했는데 그렇죠. 그거 다시 내가 가져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결국은 이제 타우지희가 자기가 준 그 귀한 악보를 브람스에게 선물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그너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거죠. 더군다나 브람스 손에 있다고 하니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절친인 그리고 또 브람스하고도 친한 페터 코르넬리우스라는 음악가한테 간접적으로 브람스한테 얘기해서 그 악보를 좀 돌려줬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브람스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쌩 깐 거죠. 아이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결국은 바그너가 정중하게 자필로 편지를 써서 의심할 여지도 없이 토론할 여지도 없이 이 악보를 돌려줄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브람스가 답장을 보낸 게 더 걸작이었습니다. 뭐라고 보냈죠? 아이고 뭐 선생님께서 그렇게 다시 달라고 하시면 당연히 드려야죠. 근데 저도 뭐 공짜로 맨입으로 드릴 수는 없고 아이고 그거에 상응하는 희귀한 악보 뭐 하나만 주시면 뭐 예를 들자면 제가 꼭 그걸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마이스터징어 악보 일부라든지 뭐 이런 게 주시면 뭐 감사 이런 식으로 답장을 보낸 거죠. 참 애매하네요. 그렇죠? 타우지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든지 자기 소유가 됐으니까 선물 줄 수 있는 건데 아무튼 바그너도 브람스에게 악보를 돌려달라고 그러고 근데 브람스도 깨끗하게 주지 않고 또 조건을 달고 막 이런 게 조금 그렇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타우지 히도 조금 무신경했고 그리고 또 바그너 역시 이미 줘버렸으면 그걸로 그냥 깨끗하게 손을 털어야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거 회수하겠다고 한 바그너도 약간 좀 애매하고 그리고 브람스도 그냥 흔쾌히 줬으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또 그게 아니니까 참 이게 뭔가 하여튼 서로 간에 사실 그 바그너와 브람스는 굉장히 우호적인 듯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굉장히 서로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는데 결국 바그너는 악보를 보냈습니다. 브람스에게. 그러니까 이 타우지의 악보를 되돌려 받으면서 담례로 브람스에게 희귀한 악보입니다. 이러면서 보냈는데 자필 악보는 아니고 이 라인의 황금의 악보 중에서 출판본 첫 일쇄 출판본을 자기가 직접 사인까지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잘 해결이 된 거죠. 그 겉으로는 두 사람이 굉장히 그래도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했다고 생각되는 거는 나중에 1875년에 빈에서 이 브람스가 피아노 사중주 3번을 초연을 하는데 그때 바그너 부부가 초연에 참석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바그너와 브람스에 대립하면 굉장히 그냥 날선 대립인 것 같지만 정작 본인들은 겉으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는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냥 스무스하게 일이 잘 처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굳이 이 일 때문에 이 줄이 정말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날선 관계가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거 말고 뭔가 일화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물론 이게 두 사람 사이가 이렇게 겉으로는 우호적이라고 하더라도 추종자들 간 어떻게 보면 역시 또 여기서도 언론, 평론과 팬덤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 사실은 브람스를 가리켜서 굉장히 칭찬하고 했던 아주 비엔나의 유명한 음악평론가인 에두하르트 한슬릭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낭만주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브람스 파와 바그너 파 간의 비엔나에서의 일대 전쟁은 다이 한슬릭이 부축인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슬릭의 대표적인 저서인 음악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그런 저서에 보면 브람스야말로 진짜 베토벤의 후계자고 엄청나게 위대한 음악가다라고 이렇게 호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브람스를 이렇게 칭찬하는 반면 바그너 파가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젊은 음악가들은 전부 바그너의 진보적인 음악을 추종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브람스에 대해서는 진짜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브람스가 자기의 최신 교양곡이었던 4번 교양곡을 도저히 빈에서는 초연하지 못하겠다라고까지 결정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당시에 정말 성공을 하고자 했으면 빈이라는 곳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곳인데요. 브람스가 한 발 물러선 걸까요? 이게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랬겠습니까? 사실 이제 브람스가 4번 교양곡을 작곡해서 1885년에 발표를 할 계획을 가지는데 아예 욕먹을 빈에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빈을 떠나서 딴 데서 공연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절친인 지휘자 한스 폰 빌로 당대 최고의 지휘자이자 리스트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바그너의 제자이기도 해서 바그너의 트리스탄과의 졸데 그리고 뉴린벨크의 마이스터징어 같은 곡을 초연했던 바그너의 아주 친위대장이었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바그너한테 아내인 코지마를 뺏기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브람스 편으로 돌아서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스 폰 빌로가 상임 지휘자로 있던 아주 최고의 오케스트라죠. 독일의 마이닝 앤 궁정 오케스트라에서 초연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브람스의 2번 교양곡과 3번 교양곡은 빈 피라모닉이 초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다하고 욕을 좀 덜 먹기 위해서 1885년 10월 25일에 마이닝 앤에서 마이닝 앤 궁정 오케스트라를 브람스가 직접 지휘해서 4번 교양곡이 초연되게 되었죠. 그렇다면 브람스의 같은 곡을 두고요. 이 두 진영의 반응이 상당히 궁금해지거든요.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랬겠죠. 브람스 파의 태두인 한슬릭은 이 곡을 가리켜서 엄청난 극찬을 했습니다. 읽어드리면 피날레는 어두운 샘과 같은 것이다. 길게 주시하면 주시할수록 별의 빛은 밝게 빛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한스 폰 빌로는 정말 강철과 같은 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초연 당시에 한스 폰 빌로의 부지휘자를 맡고 있던 대지휘자이자 작곡가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슈트라우스는 나중에 바그너파의 후계자 같은 인물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에게 고전파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슈트라우스는 초연 전날 아버지인 프란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진정 거인과 같은 작품입니다. 과감한 악상 그리고 창조력과 구조미는 정말 천재적입니다. 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슈트라우스는 부지휘자이면서 초연 시에는 이 브람스 4번 교행곡의 사막장에 트라이앵글이 등장하셨습니다. 트라이앵글을 슈트라우스가 쳤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작곡가들이 타악기를 많이 연주했었죠. 전문적인 타악기 연주자가 없어서 베를리오즈드 환상교환곡 연주할 때 팀파니를 치곤 했었거든요. 그때도 한번 말씀하셨었죠. 예상했던 대로 칭찬 일색이네요. 그렇다면 바그너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역시 예상대로 아주 악평입니다. 읽어드리면 특히 비엔네에 있던 젊은 작곡가들 특히나 바그너를 추종하기 때문에 글빨 말빨이 엄청난 분들입니다. 우선 후고 볼프가 바그너 진영에 서서 악평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호평하면서 브람스의 창작력이 퇴보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내용도 없고 공허하며 위선적이다. 좀 세네요. 세게 악평을 남겼고 그리고 또 말로도 이 곡을 가리켜서 텅빈 소리의 관람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양쪽의 입장은 평행선처럼 좁혀질 수 없는 라이벌 관계였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낭만주의 시대의 라이벌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가 지나면 참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참 대립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다는 게 참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브람스와 바그너 파의 어떤 논쟁 이거는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음악 애호가들은 바그너 파, 브람스 파로 갈라져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서로 다름, 차이인데 이거를 하나의 우열과 같이 받아들이는 그런 팬덤들이 아직도 여전한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사실 사람들이 원래 좀 편을 가르고 논쟁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비단 음악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우리가 부먹밥, 찍먹밥 그리고 민초파, 반민초파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민트 초콜릿. 민트 초콜릿을 아무렇지 않게 잘 드실 수 있는 분 나 민트 초콜릿 보기도 싫어. 이렇게 서로 민초파와 반민초파도 있고 정말 항상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라이벌 구도가 형성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재미를 위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포츠 같은 게 더 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겠죠.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떤 선수의 팬덤이 형성되고 그 반대 선수의 라이벌 구도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실 이 사람들은 지금은 다른 팀에서 라이벌로 뛰고 있지만 옛날에는 한 팀에서 그냥 같이 뛰었던 동료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친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이제 요즘 아이돌 그룹들 K-POP에 많지 않습니까? 아이돌 그룹들 보면은 그 안에 엄청 친한 것 같은 멤버들도 사실은 일 끝나고 나면 그냥 서로 전화 연락도 하지 않는 비즈니스 관계일 수도 있겠고 이게 다 인생의 모든 그런 인간관계에 함축적인 부분들이 이런 라이벌 구도 속에서 또 이게 재미있게 재해석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낭만주의 시대의 라이벌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